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데브코스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자율주행 펄셉션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래머스 교육매니저 오스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동안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혹시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리시나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에 앞서서 방금 제가 줌 채팅방에다가 저희 자율주행 펄셉션 6기 신청 페이지를 올려드렸는데요 혹시 살펴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줌 채팅창에 남겨주셔서 저희가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데브코스 자율주행에서는 지금 펄셉션 과정과 플래닝 컨트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데브코스에 대한 과정 소개 그리고 커리큘럼을 살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분들이 적합한 교육 대상자인지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래닝 컨트롤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데브코스가 약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6개월 과정이 실무에 투입이 되어서 개발 가능한 수준까지 성장하기까지는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분야만 하더라도 깊은 지식과 학습 그리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는 퍼셉션과 플래닝 컨트롤으로 나누어서 지금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먼저 플래닝 컨트롤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잘 인지된 주요 환경에서 목적에 따라서 안정적인 자율주행을 위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 플래닝 컨트롤은 제어뿐만 아니고 제어를 위한 경로계획 그리고 주변 차량 경로에 측까지 할 텐데요 직접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무게 그리고 모터 사양 그리고 구조적 물리적인 상태를 깊이 고려하고 개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드웨어에 직접 조용하기 전에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유의미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배우는 과정이고요 현재는 지금 1기가 진행 중에 있고 2기는 내년 봄쯤에 지금 개강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신 퍼셉션 과정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센서를 가지고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자율주행을 위한 정보를 얻어내는 인지기술이고 카메라와 라이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 등이 활용됩니다 카메라 센서로 들어오는 다양한 영상이나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를 정제하고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 컴퓨터 비전 기술을 배우고요 카메라로만 들어오는 정보만 가지고는 정확한 주변 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동적 그리고 정적 객체들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 라이다 센서를 활용하여 표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객체 정보뿐만 아니고 거리 정보를 추정하기 위한 실습도 진행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딥러닝과 슬램까지 배우게 됩니다 아마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은 저희 데브코스를 검색해보셨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데브코스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서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과정을 들으시려면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따로 자격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데브코스만 혜택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약 1인당 약 천만 원의 교육비가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AWS나 노션, 슬랙 같은 이제 여러 가지 투들을 지원해 드리고요 현업에서 사용하는 툴을 가지고 강사님들이 실습과 프로젝트를 설계하시는데 이를 직접 개발해 보면서 익숙해지는 경험을 통해서 아마 현업과 가장 가까운 긴밀한 사전 체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습에 필요한 도서, 그리고 컨텐츠 또 오프라인 수업 때 필요한 키보드나 모니터, 장비 등을 지원해 드리고 저희가 실습을 위한 자이카라는 것이 있는데요 10분의 1 스케일의 모형 자동차인 자이카를 실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좀 뛰어난 스펙이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더라도 나중에 코딩 테스트에서 떨어지게 되면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래머스에서는 코딩 테스트를 하는 곳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 문제 수가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정에 입고하신다면 저희가 코딩 테스트를 여러 가지 치를 수 있도록 모의고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실 때까지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서포트를 해 드릴 거고요 또 이제 뭐 그 입과 후에 만들어진 스터디나 아니면 오프라인 모임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남에 있는 교육장을 제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머스에서 만든 굿즈 이게 뭐 티셔츠나 마우스 패드 스티커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퍼셉션 커리큘럼을 담당하고 계신 강사님들이신데요 일단 첫 번째로 스트라다 비전에서 비주얼 슬램을 개발 연구하고 계신 자경기 강사님이 계시고요 같은 회사 스트라다 비전에서 알고리즘 엔지니어로 계신 이다민 강사님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퍼셉션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계신 사지훈 강사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실무와 현압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데브 코스는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동료들의 성장을 지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배운 것을 다른 이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젝트별로 발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드 스킬을 배울 뿐만 아니고 동료들 간의 피어 리뷰라는 것을 통해서 협업을 위한 소프트 스킬도 갖추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아마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개개인마다 본인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항상 동접하는 시간을 정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코어타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는 강사님 그리고 멘토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매니저 같은 교육생들로 동접하는 약속된 시간을 저희가 일컫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상태를 파악하면서 니즈에 맞춰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커리어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선배 수료생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인지 6기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인지 1, 2, 3, 4, 5반이 있겠죠 이미 취업을 하고 이미 주니어 개발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커피챗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좀 커리어 토크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위해서 과정 막바지에 이력서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포트폴로 첨삭을 하시는 등 이제 강사님들과 그 매니저가 직접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무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커리어 케어라는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특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프로그래머스와 다양한 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취업 연계까지 진행할 수 있는 지금 DevPath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건데 지금 보시는 표는 그냥 한번 훑어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첫 번째 1개월 차에는 기초를 다지고 자율주행을 학습하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저희가 자이카라는 파도회를 다을 때 구동시키기 위한 플랫폼이랑 그리고 ROS에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쉽게 해결하고 구현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파이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가를 하시려면 파이썬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ROS을 접하게 되면 하드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센서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2개월 차에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비전을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이 컴퓨터 비전은 모든 퍼셉션 엔지니어링에 근간이 되는 기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선 인식 그리고 객체 인식을 하게 되고 이제 비전 처리로 필요한 정보만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개월 차에는 딥러닝 그리고 데프스 이스티메이션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디테이션과 세그멘테이션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마 인공지능이 낯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데브코스 인공지능 과정에 있는 기초 강의들을 몇 가지 준비를 해서 이제 그거를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주얼 슬램이라고 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자율주행 업계로는 컴퓨터 비전이나 딥러닝 쪽으로만 취업을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카메라 센서랑 그리고 3D 모델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슬램에도 분명히 관심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최종 프로젝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제들을 통해서 총 동원에서 여러분들이 자율주제로 선정해서 강사님과 혹은 멘토님과 팀을 이루어서 네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 지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네 채팅창 나누어도 괜찮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수강생의 하루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6개월 동안 이 루틴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코어타임 아까 말씀드린 코어타임이 저희가 13시부터 18시까지 이제 지켜질 거고요 이때는 리뷰를 하시고 또 학습을 하시고 또는 과제를 하고 이제 동아리나 스터디 활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TIL이라는 것과 피드백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각자 활동하는 시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에 맡기겠지만은 이 코어타임만큼은 강사님이나 멘토님 동료들이 모두 동접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이론학습 스쿨 페이지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동영상 강의 드릴 건데요 이거는 저희 프로그래너스가 자체 개발한 LMS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동영상 강의나 학습 콘텐츠 그리고 아니면 텍스트라든지 과제 등을 이제 여기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복습이나 예습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하루에 저희가 할당되는 분량을 정해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커리큘럼별로 저희가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이론을 실습을 통해서 이제 문제 상황에서 어떤 해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응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이고요 아마 그 저희가 앞선 기수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사님들이 아주 일대일로 아주 퀄리티 높은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할 것인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GitHub를 통한 코드 리뷰나 Slack에서 저희가 학습에 대한 질의응답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Slack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커피챗이나 아니면 선배 교육생이나 동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또 강사님도 계시고 멘토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IL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TIL이라는 배움 기록을 하는 건데요 이게 Today I Learned라는 약자이고요 배운 것을 나만의 온라인 공간에 기록하는 문화입니다 이 TIL은 필기 노트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학습했었던 것 그리고 정리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핵심 내용을 선정해서 기록하는 것인데요 이거를 작성한 이유는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실력과 함께 이제 나를 PR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를 만들 수 있고 취업할 때 이제 개인적으로 노션이나 아니면 뭐 이제 GitHub 통해서 내가 프로필을 살펴서 얼마나 그동안 학습 습관을 가졌는지 어필할 수 있는 장치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정기 커리큘럼 외에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저희 현업계 발자 분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자율주행 기업의 C레벨 분들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저희가 주로 평일 퇴근 시간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받지 않는 경우는 주말에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때는 저희가 커리어 특강 아니면 뭐 기술 특강 그리고 기술이나 업계에 대한 동향 등 다양한 주제로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르게 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 데브 코스 과정보다 저희 자율주행은 이 자이카라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실습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양지해 주시고요 좀 굉장히 빨리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네 자 그 다음은 데브 코스에 대한 소개는 끝났고 저희 이제 지원 자격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면은 사전 지식에 대한 요구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파이썬은 꼭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시플풀은 할 줄 알면 좋습니다 하지만 뭐 파이썬만 할 줄 알고 시플풀을 잘 못한다 하셔서 저희가 과정에 입가를 하시면은 제가 시플풀 기초 스터디를 위한 스터디 같은 것도 개설을 해드리기 때문에 일단 파이썬은 무조건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이카를 리눅스 환경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LI 명령으로 입력하는 환경에서 익숙하신 분들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택적으로는 자율주행 지식과 그리고 선형 대수학 지식이 있으면은 조금 유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원 자격이 충분하시고 코딩 테스트를 잘 보시더라도 이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없으면은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된 상태로 실물로 소지하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관련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발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8월 25일 17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거의 한 한 달 남았죠 그래서 저희 아까 제가 링크 드렸던 신청 페이지에서 양식에 꼼꼼히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지원서를 작성하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력 확인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지원서를 성형없게 썼는데 뭐 이 실력 확인 테스트를 배제하는 거 아니고 모든 분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력 확인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분들의 면접을 볼 건지 저희가 대상서를 선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면접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 면접처럼 되게 디테일한 내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작성하셨던 지원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좀 저희 교육 과정과 적합한 교육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일련적인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끝나고 저희가 최종 발표는 9월 8일 금요일에 개별적으로 이제 메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 앞에 과정에서 합격하셨지만 저희가 HRDnet이라고 여기에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탈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배움 카드가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하셨으면 이제 결혼이 생기기 마련이고 결혼이 생긴다면 이제 예비 합격자 분들께 순차적으로 추가 합격 소식을 이제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니 내일 배움 카드가 꼭 필요하다 라고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6기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5기 같은 경우는 적응이 총 24명인데 6기는 30명으로 선발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발을 어떤 걸로 뽑겠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원서는 7 그리고 선발 테스트는 3의 비중으로 선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드스킬의 역량보다는 이제 제출하신 지원서에서 느껴지는 명확한 데브 코스에 참여하고 싶은 동기와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학습 방식이 여태까지 잘 준비되었었는지 등을 검토해서 저희가 지원서를 조금 더 많이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력 확인 테스트에서는 저희가 프로그래머스 연습 문제 기준으로 C++ 레벨 1 문제 한 가지와 그리고 파이썬 레벨 1, 2 두 가지 총 세 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시려면 어느 정도 역량이 꼭 필요하다고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생기시면 저희 신청 페이지에 가셔서 저희 채널톡이라고 있는 여기 제가 표시한 이 귀여운 모양을 체크하시면 저희가 궁금하신 점을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면 하단 쪽에 제가 질문과 답변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릴 거니까 아무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지금 준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코어타임의 경우 진행되는 요일은 주말일까요? 코어타임은 저희가 평일 기준으로 할 거고요 공휴일은 모두 다 이제 과정에서 쉬는 날입니다 평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과정 중에는 반학이 있는데요 반학은 저희가 시간표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대개 모두 평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이썬이나 7++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갖춘 후에 수업을 들어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선발 테스트 그러는 데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연습 문제를 한번 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 여기 있는 C++ 레벨 1과 파이썬 1,2 정도를 풀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또 선발 테스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보고 선발하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문제를 풀면서 역량을 다지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하리님께서 채용 연계에서 데브패스 제도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현재 저희 지금 데브코스 자율 중에서 지금 스트라드 비전이라는 회사와 로아스, 에이스랩, 서울 로보틱스 라는 기업과 이제 채용 연계 기업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 회사에서 지금 티오가 생기게 되면 티오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저희 교육생 수료생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조금 더 베네피트 드릴 수 있고요 물론 근데 베네피트 드린다는 게 이제 이 회사에서 채용을 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만큼 역량을 갖췄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우님께서 수업 중 채용 면접이 진행하게 되면 출석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지금 재학생이신 건가요? 저희가 채용 면접 이제 수업 과정 입고하셔서 채용 면접을 하시게 된다면은 중도 포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네 입고하셔서 만약에 취업으로 인해서 이제 그 회사에 입사를 하셔야 된다면은 저희가 출석은 따로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출석하신 부분만 인정되고 이제 그 입사하신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중도 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선발 테스트에 점수 반영 시 등수나 시간이 반영되나요? 아니면 문제과 문제 통과 앨범만 반영되나요? 저희가 시간은 일단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1시간 만에 풀던 혹은 이제 뭐 다 시간을 쳐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무조건 통과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이고 거기 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를 통해서 어 저희가 선발 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선발 비중은 코트에 그러니까 나의 하드 스킬이 부족하더라도 이 정확한 뭔가 명확한 지원에 대한 동기가 있으면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미국님께서 선발 테스트 온라인으로 진행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까 1차 면접 때 여러분들이 서류 지원에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네 모든 분들께 저희가 메일로 이제 선발 실력 확인 테스트 메일을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의 내용은 따로 업로드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유튜브 저희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연락하셨던 그 연락처로 해서 저희가 업로드 후에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설문해 주셨던 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주셨던 질문에서 조금 카테고리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비종공 첫 번째로 이제 비종공 비개발 직무인데 학습이 가능할까요? 라고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로 코딩에 대한 기초가 아예 없습니다 어느 정도를 공부하고 수업에 임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코딩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이 과정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과정도 그렇겠지만 특히 자율주행 쪽은 코딩을 모르게 하실 수 없다면 이 과정은 참여하실 수 없고요 두 번째로 비전공자 상경계열도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인지 5기반 같은 경우도 법학과 출신인 교육생도 있어요 물론 이제 법학과를 학사를 하시고 이후에는 이제 방통대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하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내가 비록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된 개발 학습이나 아니면 개발 환경 등에 아니면 개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오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라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졌던 그런 환경을 중요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AI 딥러닝 경험 또는 지식이 부족한 비전공자도 교육을 듣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뭐 AI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은 저희가 모르시는 분들에서 기초방위를 제공해 드릴 거고 딥러닝 같은 경우도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지식이 어느 정도 부족해도 입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질문처럼 어느 정도까지 본인들이 지금 그 역량을 갖췄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분야는 공부할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노베이스인 사람이 5개월 강의로 충분히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불가합니다 지금 입고하셔서 노베이스 물론 관련된 전공자 분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한 분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베이스라고 한다면 뭐 개발 지식이 많거나 아니면 자율주행 기업이나 아니면 관련된 문일 아니면 거의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직자 또는 학생입니다 과정 참여가 가능한가요? 라는 카테고리인데요 고대 근무로 인해 일정 부분을 듣지 못합니다 남겨주셨었는데 아마 재직자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생별로 이제 팀별로 프로젝트를 지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정에 뭐 최소한 90%이서 참여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저희 입장에 이제 여기서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분들 저희가 선발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퇴직하고 시간제로 근무하면서 실제 개발에 통한 창업 아이템 아이디어를 얻을 목적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저희 데브 코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아이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인데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재학생이더라도 뭐 이제 그 졸업을 앞둔 재학생인지 아니면 뭐 1학년이나 2학년인지 남은 학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5기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학생이 두 분이 계신데 그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남은 학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참여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손에 이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참여 가능하신다면 재학생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도 수료 가능할까 그러는데 이 부분도 첫 번째 질문과 비슷하게 저희가 저희가 뭐 이제 대부분 과정들이 협업을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 완전히 거의 잘 그런 이제 학습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네 거의 참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술적인 질문에 대해서 남겨주신 분들 계신데 매트랩 정도의 코딩 밖에 안 해보았는데 코딩 테스트에 통과하려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나이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요 코딩 테스트에 대한 레벨 같은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파이썬 레벨 레벨 1, 2 그리고 C++은 레벨 1 정도 를 갖추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코텔을 미리 갖추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에 입고하셔서 적응하신 데는 아마 가장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ROS2 과정을 독학하려고 하는 현 개발자입니다 혹시 ROS 과정이 해당 데브 코스에 도움이 될까요 저희가 자이카라는 그 하드웨어 저희가 이제 ROS 기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ROS1을 사용하는 건가요 ROS2 대신에 ROS1을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 자이카라는 하드웨어가 여기 탑재된 보드가 엔비디아의 잭슨 TX2라는 건데요 제가 우분투 18.04 환경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카 플랫폼이 그리고 ROS1 메돌리에서 버전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저희가 ROS1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2를 사용하지 않고요 비슷한 질문으로 과정에서 ROS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ROS1이 아니라 2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업계 특히 로봇 업계를 보시더라도 ROS 환경에서는 이제 주로 ROS1이 개발 수료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 교육 과정도 여기 맞춰서 지금 다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ROS2를 사용할 계획은 일단 올해는 없고요 혹시 만약에 로보틱스 관련 문화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계시면은 저희 펍셉션 과정보다는 플래닝 컨트롤을 한번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리고 네 제가 준비한 사전 질문 여기까지고요 지금 영우님께서 코테는 당연히 프로그래머스 코테조라고 하신 당연히 저희 프로그래머스에서 네 있는 문제로 저희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저희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로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우님께서 현재 대부분 취준생들이 수강하고 있나요 대부 코스를 만수한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 같은 정보도 알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취준생분들이 이제 교육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대학생 재학생 같은 경우는 좀 거의 한 10% 미만 정도 비율입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에 대해서 취업 현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따로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공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현님께서 플래닝 컨트롤에서는 ROS2를 사용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이카는 저희가 플래닝 컨트롤과 퍼셉션 과정 모두 이제 자이카를 가지고 저희가 실습을 하기 때문에 동통되게 ROS1을 사용합니다 네 이 부분은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받았던 거를 다 답변 드렸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아마 지금 질문 주셨던 대부분 내용들이 이제 코딩 테스트랑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좀 걱정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음 일단은 여러분들이 프로모스에 있는 코텔을 많이 보셔서 본인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님께서 수업 과정 중 파이썬과 C++ 사용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어 제가 대부분 파이썬언으로 할 겁니다 하지만 C++를 좀 권장 들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현압에 가서는 C++로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갖추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C++이 부족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어 과정 중에 C++을 역량 향상을 위한 저희가 특강 그리고 한 약 5일 정도 진행되는 저희가 C++ 전문가 멘토님을 모셔서 저희가 기초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과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단 파이썬은 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파이썬은 음 필수고요 C++은 조금만 하셔도 사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잘하시면 좋고요 자율주행에 대해 데브 코스로 처음 배우려고 한다면 과정을 따라가기 벅찰까요? 라고 하셨는데 음 음 만약에 지금 민성님께서 어 자율주행에 대해서 전혀 노베이스라고 하신다면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저희가 진행 예정인 이런 ROS라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오픈 CV 라든지 뭐 딥러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련된 유사 전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그래밍 관련된 게 있으시다면 모를까 어 조금 질문이 막연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실 저희 데브 코스는 취업을 위한 과정이지 학습을 위한 과정이라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구에서 조금 질문을 구체화해 주신다면 저희가 답변은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민우님께서 프로젝트 우수자 성적 우수자 같은 경우 기업에서 먼저 스카우트 한 경우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권해드리고 있는데 어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자율주행 업계가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물론 모든 IT 기업들 자체가 좀 힘들겠지만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저희가 취업 채용연계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른 자율주행 기업과도 많이 미팅을 가지면서 조금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드리고 있으니까요 지원님께서 모든 서류 지원자들이 실력 확인 테스트를 보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류 지원을 뭐 다 하셨고 거기에 서류 작성하셨을 때 뭐 그게 굉장히 성의가 없던 아니면은 뭐 꼼꼼하셨던 간에 모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실력 확인 테스트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실력 확인 테스트를 통해서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서류 지원과 이 점수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분들의 면접을 볼 건지 선발할 거고요 네 민성님께서 컴공 전공자고 A1보드를 이용한 인베디드 프로젝트를 주로 했었는데 자율주의에 대해서는 경험 없습니다 음 아마 이 부분은 민성님께서 저희 이 신청 페이지를 한번 남겨 주셔가지고요 저희 그 이번 과정에 대한 신청 페이지에다가 한번 지원서 남겨 주세요 남겨 주셔서 어 조금 저희가 면밀하게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자율주행에 대한 뭐 경험이 없더라도 어쨌든 다른 비슷한 유사한 환경에서 개발하신 경험이 있다면 조금 도움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조금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 주셔서 남겨 주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자율주행 경험자가 있으시면은 조금 더 과정에 입구하셔서 조금 더 유일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 더 있으시면은 저희 신청 페이지 최하단 쪽에 있는 질문과 답변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저희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저희 CS로 남길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보시고 궁금하신 점을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뭐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신 점이 다들 다 풀리셔서 그런지 아니면은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질문이 없네요 그러면은 오늘 저희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 궁금하신 점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다가 남겨 주시고요 네 다시